먹기만 하면 노또 당첨, 버금가는, 행운을 부르는 음식 5가지와 집안에 누우면 잡기는 떠나고 재물이 들어오는 물건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장사도 안되고 돈줄이 막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노또 당첨 행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 좋아요 미리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먹으면 집안의 우한과 애군을 막아주는 음식과 집에 두면 꽉 막힌 운이 술술 풀려 노또 당첨과 같은 행제나 또 멀리까지 명성을 떨칠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는 앳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손쉬운 방법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먹으면 좋을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팥죽입니다. 팥의 붉은색이 나쁜 잡기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음식으로 옛날에는 장도, 헛간 등 집안 여러 곳에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팥죽을 수어 조방이나 거실, 안방 등 집안의 어느 곳에 놓아두셨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한달에 한 번씩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붉은색 팥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집안이 시끌시끌하다 싶으면 한달에 두 번을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번째 가래떡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설날에는 떡국을 끓여 먹는데요. 가래떡이 길게 늘어나는 것처럼 가족들이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하고 재산이 쭉쭉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었습니다. 또 가래떡을 썰어 엽점 모양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괴물이 풍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어찌나 돈 없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든지 가래떡을 제가 수시로 먹으라고 했더니 한달에 몇 번을 끓여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달만에 수년간에 안 팔리던 땅이 아주 좋은 값에 팔렸다고 호들갑을 떨던 단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또 당첨 못지않게 큰 거액을 손에 쥐었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떡도 먹고 운도 먹고. 이런 방법은 역술과 보은도사만이 공짜로 알려준다니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시죠? 빨리 구독하세요. 떡은 축하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집안의 애군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고사를 지낼 때 시루떡을 사용하고 남은 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국수. 국수는 장수와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생일이나 결혼식 등의 특별한 날에 먹었지요. 국수는 애군을 막아주고 국수의 면발이 길게 늘어나는 것처럼 가족들이 건강하고 재물운이 길게 이어진다고 해서 우리네 조상들도 많이 드셨던 음식입니다. 특히 홍기가 꽉 찼는데 결혼을 못한 자녀가 있으면 이 국수를 자주 삶아주어 보십시오. 아마도 모자나 행운을 몰고 오는 배우자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네 번째 비빔밥. 섯달 그문날 저녁에 남은 음식을 모두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먹은 음식을 처리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음식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새로운 우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이지요. 또 비빔밥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화합을 다지는 데 아주 좋습니다. 부부안의 가정불화가 심하다. 또 자식과 며느리가 3일을 멀다 않고 자주 싸운다 싶으면 이 비빔밥을 자주 먹도록 해보십시오. 다섯 번째 신죽. 이 신죽은 재물과 안전을 기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값진 연예회는 백색인 흰색 죽이 금오행으로 큰 관운을 불러줍니다. 취직이나 선거는 물론 기획, 공연 등으로 크게 명성을 얻게 되며 특히 취직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흰죽을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먹는 음식 다섯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집 안에 두면 로또 당첨이나 부동산 매매, 취직, 시험 등의 아주 좋은 집에 두면 대박나는 물건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팥주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팥주머니를 두어 막는 것인데요. 애군을 막고자 현관이나 거실에 팥을 뿌리는 것도 아주 좋고요. 집에 이렇게 장롱 속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팥주머니를 보관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솟대. 옛날 선조들은 마을 입구에 솟대를 세워 애군을 막고 풍년을 기원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귀 영화로 풍년을 얻고 싶으면 이 솟대를 집에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손재주 좋은 분들은 나무를 잘 깎아서 직접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으로 저렴하게 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승. 우리네 조상들은 마을 입구에서 장승을 세워 애군을 막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미니 장승을 집안에 두면 애군을 막고 집안이 편안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장승을 통해 운을 부르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래의 공지창에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네 번째 향나무 가지. 집에 출입구나 주변에 향나무 가지나 솔가지를 꽂아 놓으면 애군을 차단하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금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쁜 영혼이나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은 향나무만한 것이 없습니다. 집에 잡기가 들락거리거나 탁기가 흘러서 걱정이신 분들은 향나무 가지와 이 애군하고 맞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조리. 연초에 사서 집에 걸어두면 그 애의 행운을 가져다 준 물건으로 딱 좋습니다. 한국의 옛 조상들의 전통 풍습에서는 집안의 평화와 행운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이 복조리는 복을 부르는 물건인데 이 복조리 영상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래 공지창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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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